드라이버를 거리를 내거나 그리고 잘 치기 위해서는 우선은 힘이 아닌 스피드로 쳐야 한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래요. 이 스위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헤드가 다니는 길과 이 클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훨씬 편안하게 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우선은 이 멈춰있는 공을 내가 띄워서 보내야 한다는 거죠. 그렇게 되면 내가 힘으로 치게 된다는 건 멈춰있는 조금 무거운 공을 그리고 작은 공이죠. 이 비어있는 헤드로 내가 쳐서 내보내야 한다는 건 내가 그저 힘만 가지고 쾅 맞춰서 내보내게 되면 나갈 수 있겠지만은 거리에도 좀 한계가 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일정하게 가기가 힘들 거예요.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뭔가 하면 정확하게 내가 그러면 이 클럽을 휘두르기 위해서 이렇게 올바른 길 어떤 길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. 이 헤드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대로 일정하게 이 길로 오기 위해서는 헤드가 만약에 이렇게 돌아갔어요. 뒤로. 다른 길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면 이 채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동작을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내가 갔다가 매끄럽게 올 수 있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. 매끄럽게 수행이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헤드를 다른 길로 이렇게 돌려내거나 다른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정확한 길은 내가 내 몸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닌 내 오른쪽 오른쪽에 귀와 어깨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럽을 다른 길이 아닌 내가 오른쪽 귀나 내 어깨 방향 쪽으로 쓱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혹은 내 귀나 어깨 방향으로 약간 대각선이 될 수 있겠죠. 이쪽 길로 둘러매준다라는 길을 우선은 찾아주세요. 잘못된 길은 우측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 혹은 전혀 내가 몸을 사용하지 않은 이 또한 내 몸 안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길이 아닌 거죠. 어드레스를 하고 있으면 약간 귀를 해져 있기 때문에 이 클럽이 약간 비스듬하게 대각선 방향, 귀와 어깨 어느 것도 상관없어요. 내 몸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그쪽 방향으로 돌려내는 게 아닌 약간은 위쪽 방향으로 쓱 던져준다라는 이런 느낌이죠.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느낌 우선은 이 길이 내가 어느 길인지는 대략 알아야만 스윙을 휘두를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.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아 그러면 팔로만 내가 그러면 백스윙을 해야 되나 팔로만 스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. 어차피 내 팔, 내 헤드 이 헤드를 잡고 있는 거는 내 손이니까 손과 팔꿈치, 어깨 그리고 모든 건 사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오른쪽 귀나 이 어깨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접어 올렸단 말이죠. 이쪽으로 둘러맨다는 느낌으로 쓱 갔을 때 내 몸이 정말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팔로만 한 결과를 낼 텐데 자연스럽게 내가 오른쪽 다리가 축이 된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된다면 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빠지거나 하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축이 잡힐 거예요.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쓱 귀쪽 방향으로 둘러맸어요. 자 그러면 내 팔, 손, 팔꿈치, 어깨 순으로 따라하게 될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오른쪽 무릎이 이렇게 과하게 빠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오른쪽 골반이 살짝 이렇게 돌아간 거 보여주세요. 이 동작이 그냥 내가 몸이 함께 회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 내가 백스윙에서 쓱 대각선으로 둘러매듯이 백스윙을 가고 그렇게 되면 오른쪽 무릎이 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오른쪽 골반만 이렇게 앞을 본 상태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몸통이 회전이 된 게 아니지만 내 몸이 팔을 따라서 쓱 따라가 줬다면 골반이 살짝 돌아가 있다면 이건 몸과 함께 회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자 그러면 스피드를 내고 그리고 스피드를 낸 상태에서 아크가 조금 더 커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. 세 번째로 아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. 자 팔이 갔고요. 여기서 둘러맸는데 오른쪽 골반이 살짝 돌아갔으면 성공적인 백스윙이었는데 여기서 힘을 쓰기 위해서 아크를 내가 무조건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이 팔꿈치와 내 몸의 간격이 아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실 거예요. 무작정 내가 이 팔을 멀리한다는 건 오히려 이 헤드를 휘두를 수 있는 아크는 컸지만 휘두를 수 있는 내가 양손으로 이 클럽을 잡고 휘둘러야 되는데 너무 크게 되면 내 스스로 컨트롤하기 힘들어지게 될 테니까 이 아크는 큰 의미가 없겠죠. 그래서 백스윙 때 이 팔꿈치와 내 몸의 이 간격이 아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완전히 이렇게 붙어있다면 아크가 아주 작은 아크가 될 거고요. 조금 떨어져 있다면 이 정도의 아크가 될 거고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아크는 한 이 팔과 내 양쪽 옆구리의 간격이 한 90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간격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멀리 하려고 해주지 마시고 살짝 조금만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해줘도 아크는 충분히 이렇게 키워낼 수가 있으니까요. 할 수 있는 만큼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스윙을 만들어서 내가 휘둘러질 수 있는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서 해주시면 이해도 잘 될 거고요. 그리고 힘이 아닌 스피드로 스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의 체크 포인트 세 가지는요. 첫 번째, 백스윙의 길을 알아야 한다. 두 번째, 골반이 회전된다면 어깨가 함께 회전이 된 것이다. 세 번째, 팔꿈치의 간격이 스윙의 아크다. 시청자분들께서도요.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해주시면요. 훨씬 더 가볍게 스피드로 라이브를 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